성장체를 보여주고 있는 분들 거침없는 성장체를 보여주고 있는 분들입니다 4세대 대표 슈퍼루키로 자리매김에 성공한 캣플러가 입장하고 있습니다 센터 한번 맞춰주시고요 인사자들 포트테이먼저 가져볼게요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천천히 포즈 취해주세요 캡플로는 데뷔 동시와 뮤직비디오 1억뷰 돌파 데뷔 19일 만에 음악방송 3관왕을 벌어주며 축구와 루키다운 6기 상승 기능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정배도 한 번 봐주세요 조금만 더 붙어주세요 네, 감사합니다 네, 오른쪽도 한 번 봐주세요 네, 감사합니다 인사 부탁드릴게요 오, 왼쪽 한 번 네, 감사합니다 인사 한 번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인사드리겠습니다 둘, 셋 캡처아이, 캡처아바이 안녕하세요, 캡플로입니다 안녕하세요 드림 콘서트에 처음 참여하게 되었는데 캡플로만의 남자로 각오 부탁드립니다 네, 저희 캡플로가 드림 콘서트에 한 번 큰 무릎죠? 처음인데요 오늘 열심히 무대를 빛내고 오겠습니다 캡플로 언니 네, 그리고 과즙이 넘치는 그룹으로 불리는 캡플로인데요 오늘 캡플로를 과일로 비유하잖아요 어떤 과일인가요? 어, 일단 지금 저희가 검정색으로 입었지만 다음 홈백이 상큼하고 청량한 느낌이기 때문에 레몬이 있지 않을까요? 레몬은 상큼하네요, 네 네, 그럼 마지막으로 집사인 가 lorsqu'콜릿 보드 스테이를 기념하는 원샷 원 퍼트, 한 번 찍어볼까요 상큼 달콤한 구이 구색의 매력 받기 포즈 부탁드려요 하나, 둘, 셋 폭주! 5세 갑니다 오늘 멋진 무대 기대해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화이팅! 화이팅 고생하셨습니다 인형이랑 인체로 이제 맛있게 해주시고요